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4년 1월 17일 기준, 현대의 베뉴 1.6가솔린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시 장기렌트는 무보증기준, 월 57만 5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36만 8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52만원입니다. 48개월 진행시 장기렌트는 무보증기준, 월 51만 5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35만 2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46만원입니다. 60개월 진행시 장기렌트는 무보증기준, 월 48만 7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34만 8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42만 9천원입니다.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, 직접 문의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베뉴 장기렌트의 리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더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